수학에 빠진 시간 기말고사 준비 때문에 또 바쁜 학생들은 많이 준비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못 나온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일단은 잘 보든 못 보든 끝났으니까 저버리자고 이제 알겠죠? 총평을 하자면 그냥 간단하게 하자면 솔직히 어려운 편은 아니었어요 내신스러운 문제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6월 모의고사여서 그래 6월 모의고사는 범위가 적다 보니까 낼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단원에서 여러 개를 낼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내신스러운 문제들도 껴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난이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고 그렇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거는 뒤에 30번 같은 문제들 있죠? 30번과 딱히 봐야 될 것들은 26번 정도 왜 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수학 1이나 2를 배울 때에도 생각의 힘이 그대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? 생각의 힘을 키우려면 이런 문제들은 꼭 봐야 된다라는 문항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 10 한 9번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? 어 19번 요 정도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고학년이 올라갔을 때는 엄청 직접적으로 쓰이진 않으니까 어 다시 본다면 특히 여름방학 시즌 고때 다시 본다면 선생님이 방금 말했던 문항들을 꼭 다시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번에 해설 강의를 1번부터 15번 전반부 해설 강의를 맡게 되어서 고기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할 때니까 어렵지 않죠 당연히 1번부터 15번은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놓친 게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1번부터 가도록 할게요 간단한 계산일 것 같아요 1 더하기 이 i에다가 뿅 전개하시면 i에다가 마이너스 i제곱 i제곱이 마이너스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2 플러스 3i 그래서 정답은 그냥 4번으로 딱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 넘어가자 2번 ab가 또 다음과 같이 있어요 이렇게 이때 다음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치? 계산만 하면 되지 뭐 여기다 몇 배? 2배 해요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럼 빼야 될 거 아니야 어 빼주시면 2x제곱에다가 빼시면 플러스 5 이렇게 완성될 테니까 정답은 또 가볍게 3번 치고 넘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간단한 계산들 앞쪽은 간단한 계산들이니까 빨리 풀어야 돼 이리 와봐 이 다음 식을 이 녀석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으니 우리는 이 1차식이 0이 되는 x값 즉 2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바로 나머지가 나오는 거죠 나머지 정리해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이 녀석이 0되는 x값을 대입하자 이거야 그럼 2분의 1을 대입하시면 8분의 1 2분의 1 대입하시면 4분의 1 2분의 1 대입하시면 2분의 1 더하기 1 이것만 간단하게 무슨 분하셔서 통분하셔서 계산 쿵짝짝 해주시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8분의 15 정도의 정답이니까 또 정답은 4번 될 거라고 넘어가자고 자 2차 부등식의 해 2차 부등식의 해 2차 부등식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죠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뒤쪽에 가면 또 나오긴 하니까 2차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개념이야 라고 물어보면 이거지 쓱 뿅 너의 해가 얼마래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4 3 이렇게 돼 있어 이 경계값들 있죠 이 경계값들이 바로 여기 있는 녀석을 방정식으로 생각했을 때의 뭐가 돼 근이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돼버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가시면 되는 거지 따라서 두근의 합 그게 마이너스 A 두근의 곱 그게 B 정도가 될 테니까 우리의 A값은 1이고요 B값은 마이너스 12가 되어서 문제에서 계산하는 결과는 13 정답은 5번 정도가 될 거라고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넥스트 대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